어머니! 효은이는 아빠 집에 사는 거 어때? 좋아요. 좋지? 고집 그만 피워. 어떻게 저 이쁜 것이 하루아침에 내 손주가 아닌 것이 되냐고요. 무슨 염치로 자꾸 내 집엔 드나들어? 어린 효은이한테까지 죄짓잡게 해주세요. 여길 왔다고? 오고 싶어서. 내가? 평소엔 목도리도 잘하고 다니다가 오늘은 목도리도 안고. 진짜 오늘 무슨 말이야? 겨울 씨 옆에 있고 싶은지 깨달은데. 효은아. 할머니 너무 빨리 잊어버리면 안 돼? 응? 우리 효은이도 가능하나 오래오래 기억해야 돼? 할머니.